완전 TMI! 얘도 맨날 같이 춤춰요. 얘도 맨날 춤춰. 배고프다. 나 괜히 샐러드 먹었어. 내가 샌드위치 나눠 먹자 했지? 그러니까. 제가 쇼케이스 때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어서 그거 먹자고 했는데 연어가 당겨서 샐러드를 시켰는데 연어가 좀 느끼했어.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후회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샌드위치 나눠 먹자고 했을 때 나눠 먹었으면 좋았잖아.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다음에는 나눠 먹자. 어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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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냐. 어쩌냐나 비켜 pole. 어쩌냐? ols. Hai bu haye bai Mauna. Nǐ chu. neten bacı. тèbale哈哈哈. 유주 언니 카메라 앞이 되게 낯설대요 오랜만이라 귀엽네 너무 오랜만이다 이런 기분 귀엽죠? 와 이거 없으니까 진짜 좋다 이거 문제였네 고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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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얘기하는 시간일까? 아니야 우리 보여줄 거 이제 아 그거 먼저 하는 거야? 응 뭐..뭐지? 뭐 보여줄까? 뭐지? 요 우리 춤 춰 우리 뭐 보여줄까요? 무슨 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뭘까요? 뭐 보여줄까? 뭐 보여줄까? 어? 정해져 있는데 그럼 한번 볼게요 감독노야 브로크닉 보고 싶다고? 네 네? 네 룰렛이 보고 싶대 룰렛이 아 보고 싶구나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그거 하자 그거 하자 그래 그래 그거 해야지 나는 우리는 룰렛이 보여주.. 아 보고 싶은 거 보여주는 거 봐라 진짜 마음대로 해 이렇게 잘 해줄게 너는 다 빼래? 나 나도 빼려고 해 여기 뒤에도 조심해야 돼 앞으로 춤 해야 될까? 다 빼려고 해 아니면 둘이 막 다 또 또 또 우리 시작할게 또 또 또 선생님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해보자 어떻게 됐나요? 뮤직 큐 끝 룰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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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택 룰렛이 어디 또 룰렛이 여기 룰렛이 진 룰렛이 세 개를 들어 당겨줘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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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내맞지 권한 room 시간을 건너 변경에 누죽이 넘어 닥터진 love is space Love is space 또 다른 날만 해도 또 다른 사람 날 낼 닥터진 love is space 와우! 와우! 두나 Dah cultures 러블러러러러러러러러러 absorbing 세상에 들어 15도 количеством 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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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떻게 편애가 절대 노 newborn ę 하지 as alone Loving space 또 다른 넓은 나의 또 다른 다른 나의 계속 Love & Space Love & Space So I'll just be my man 꿈속에 날 그려 다시 떠올려 봐 너리 찾아갈게 네가 널 비출 땐 더욱 더 선명해 별석방처럼 더 눈렬해 바라져도 OK 대체 또 어쩔 않을 것 같지 뭐 내 사랑이 같이 보이지 않을까 바로에게 천천히 빠져들어가 You're a birthday 너를 날 때 시간을 걸어 평양을 지키는 너도 그쵸 Love & Space Love & Space 또 다른 넓은 나의 또 다른 사람은 나의 그쵸 Love & Space Love & Space So I'll just be my man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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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눈앞에서 보는 거 두 번째구나 우리 쇼케이스 봤죠 Love & Space 저 강아지가 춤추는데 괜찮으세요? 진짜 강아지가 춤추는데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아요 강아지도 않아요 라이브에 안 괜찮아요 강아지 오늘 생일이라도 괜찮으세요? 생일인데 딴따란 딴딴딴딴딴딴딴딴 축하합니다 어떡해? 처음에 메이가 소리 지르는 줄 알았어 처음에 소리 지를 때 그래서 나도 메이가 지르는 줄 알았어 Happy Birthday Stay To You 강아지 Happy Birthday Stay To You 너무 사랑해 우와 강아지 케이크야 너무 귀여워 귀여워 다 같이 불러볼까? 오케이 오케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주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자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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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케이크 왜 웃지? 언니 언니 소원 빌어야지 나니까 언니 언니 소원을 빌어야지 빌어야지 손 모아서 해야지 손을 모아서 괜찮아 지야 말해봐 언니 가나다랑 얘들아 가해봐 가 언니 네 소원 말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고마워요 해피 유주 축하해 축하해 아니 그래도 소감 한 마디 들어야죠 네 생일인데 생일 기업으로 소감 한 마디 아 있네 제가 원래 활동 때 생일 많이 맞이했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이렇게 오랜만에 룰렛이랑 직접 만나서 멤버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를 해서 너무 신나요 지금 신나요 신나요 네 오늘은 케이크 안 떨어뜨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채린 씨 이번에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제 케이크 네 앞으로도 채린 생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룰렛이랑 같이 생일 파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나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나도 나 합숙하고 있었거든 생일날에 그러면은 합숙했던 지원 씨도 생일 때 얘기 못 했으니까 한마디 해서요 작년이지만 한참 지났지만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생일은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맞아 모든 멤버가 다 생일 맞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룰렛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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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게 동아지가 말들어서 너무 기특해 고마워 사랑해 보아하 사랑해 맞아 보라오 생일이 보아하 같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빰빠빰 사랑하는 보라오느라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사실 우리 엠카 첫방날의 생일이었어가지고 우리 룰렛이랑은 못 만났었잖아요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고 룰렛 너무 보고 싶었고 아 나 나 고마워요 룰렛!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룰렛 고마워요 근데 1번맨 중에 3명이 이상거리는 거 진짜 신기한 거 같아 다 가까이에 진짜 몰아버기 몰아버기야 귀엽다 슈업 슈업 히까 히까 당연히 또 볼 수 있지 우리 또 가야지 일주일 기간으로 다 같이 단체 단체 그거 찰칵 단체 찰칵 가자 좋아요 어? 좋아요 파트 흔들어 파트? 좋아 좋아 어떻게 하는 거였지? 내가 아래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땡이요 땡이요? 하나 설정 탱탱 넓어 예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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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안ล금 한번만 안 됐어요 아 어 연기 찰칵 너 하나 됐어? 아냐 안녕 됐어 이거 나오셨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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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낳는 대박 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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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기분 좋은 생일날 된 것 같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보라씨 한 명씩 포토타임 가져볼까요? 보라씨부터? 포토타임 오케이 개인 포토타임 좀 익혀줘야겠다 가운데로 와서 오랜만에 봤으니까 맞아 오랜만에 보니까 여러분 많이 찍어주세요 둘 셋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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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귀여워요 예쁘다 뽀얀 뽀얀 오랜만이라 부끄러워 지금 아유 귀여워 아 예쁘다 내가 바로 책 입을래 내가 바로 책 입을래 난 장당한 뽀라야 다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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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지목해주세요 헤유헤유 어 좋아요 고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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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러블리 하트 폴렛트 폴렛트 명호 와우 7명 치명적인 거 치명적인 게 하나 둘 셋 귀엽다 귀엽다 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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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자몽 클音 자몽 클音 지원 고 지원 블루여신 블루여신 예쁘다 예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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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되게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거? 여기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렛츠고! 오늘 생일이라길 내가 오늘 생일이다 내가 오늘 생일이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유지한 반응이 뜨거운데요 와우 예쁘네요 와 강아지가 포즈도 하고 신기하다 기특해 기특하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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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린 보라색으로 돌아온 채린입니다 예뻐요 귀엽다 포도양아 이거 뭐야? 채린아 채린이 채린아 너 하고 싶은 포즈 항상 있었잖아 한 점프? 이번엔 뭐야? 한 점프 말고 어 제가 머리를 칠 테니까 또 요구가 있어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머리를 칠 테니까 그 찰나에 창크를 해주세요 머리카락이 채린아 괜찮길래? 채린아 괜찮길래? 이거 좀 위험해 좀 위험하네 괜찮아 괜찮아 하고 싶은 거 다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셋 아 예쁘다 예쁘다 채린아 한 개 더 애교해주세요 귀엽게 아무거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여워 키가 정말 커요 내가 바로 제가 제일 크다 내가 모델이다 내가 모델이다 내가 모델이다 반응이 아주 길쭉합니다 길쭉길쭉합니다 이곳이 바로 런웨이다 메이스 짧지만 여기 뒤에서 걸어주세요 워킹 한번 보여주세요 빠반반바바바바밤 빠반반바밤 빠반반바바밤 빠반반바밤 와 길쭉해요 예쁘다 예쁘다 귀여워 귀여워 예쁘다 그리고 내가 바로 막내다 내가 바로 상큼 발레 큐티 막내야 하나 둘 셋 귀엽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오늘 엔딩 너무 귀여워 귀여워 씹어 먹었다 씹어 먹었다 씹어먹어 버렸다 씹어 먹어 버렸다 오늘 엔딩 너무 귀여웠네 엔딩 보여줘 어 진짜 엔딩 너무 귀여웠어 게임 하트 아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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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미 우리 레미 아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네 멈춰! 멈춰! 나 한 말도 안 했어? 나 한 말도 안 했어. 시간 멈춰! 시간 멈춰!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아 맞다! 오늘 제가 생일이어서 생일 콜라를 추첨으로 일곱 분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다 자기 숫자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 안 보고 뽑아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16번! 자, 콜라로이드 어디 있죠? 어디 있어? 콜라로이드 증정이 있겠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아, 네. 뽑을게요. 축하합니다. 좋은 기운을 모아서. 네, 좋은 기운을 모아서. 다음은? 아, 6번! 6번! 우와! 6번 없나요? 6번은 어디에서 할 거야? 우와!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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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기운을 모아서. 오케이. 가옵니다. 2번! 2번! 축하합니다. 다음, 축하할게요. 3개 뽑았어요. 3개 뽑았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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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아, 잠깐만. 6개 뽑았어요. 네, 마지막! 라스트! Yeah! comma,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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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ordered! 자, 감사합니다. 6개 뽑았어요. 우와. 38! 28! 28번 누구신가? 우와, 감경해주신 거예요! 28번 누구세요? 축하드립니다 7분을 추첨했습니다 네 7분을 추첨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쁘게 가져가주세요 오늘 축하드립니다 오늘 진짜 푸짐했다 푸짐했다 기분 좋다 아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오랜만에 공연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 떨려 약간 이 상황이 진짜 위키즈가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이죠? 이렇게 벗는 거는 너무 소중하다 이런 시간이 오랜만이야 진짜 반가웠어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주 해주세요 아 잘 알겠지 좋네 자주 해주세요 자주 올게요 자주 해줄게 자주 해주세요 자주 해줘 자주 해줘 FNC FNC 자주 해주라고 FNC 전화 좀 걸어봐 전화 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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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블렛인데 혹시 언제 또 FNC 아니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봤으니까 멤버 같자 소감은 얘기해야겠죠? 소감 소감은 세린이 부터?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저 정말 다 하세요 저는 거의 저희 2년? 진짜 거의 2년 만에 대면 팬사인을 한 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고 시간이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정말 다음 주가 빨리 돼서 또 대면 팬사인을 하고 싶고 이제 또 영웅 통팬사가 또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하고 싶고 또 빨리 만나고 싶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또 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사랑해 나두야 우선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라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 보내면서 점점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고 이렇게 추억이 쌓아졌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울만큼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직 아직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또 만나면 되니까 앞으로 더 소중한 추억들 함께 많이 많이 쌓자고요 알겠죠? 네 사랑해 롤라 안 돼요 또 나와요 또 만나요 뭔가 되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조금 떨렸었어요 저는 2년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뭔가 제가 뭐지? 영상편사 했었는데 뭔가 직접 말하는 게 되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잘 말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은 필요 없었어요 진짜 저희는 저희에겐 진짜 약간 사이가 사이가 지금까지 사였던 사이가 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재밌게 항상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뭔가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날이 더 있으면 좋겠고 열흘 덕분에 진짜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아니 아니 너무 오랜만이라서 진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되게 시간이 그 중간에 펑 뭔가 빠진 것처럼 근데 또 되게 익숙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되게 되게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앞으로도 체리블랩 해주세요 너무 고마운 게 많아서 진짜 그 사인회 하면서도 울컥울컥 했거든요 진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서로 힘이 되십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